아니 최소한. 둘이서 둘이 비록. 봐봐. 아니 내가 다 놀라고 했네. 아니 위로 올라갔잖아. 아니 봐봐 위로 올라갔잖아. 아니 왜. 왜 위로 올라갔는데. 아니 어떻게 하라고. 아니 왜왜왜왜. 왜왜왜. 아니 왜왜왜. 뒤에는요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.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만 가면 되는거죠. 꼬채리 꼬채리 하면서. 골반을 뒤로 튕겼다가 앞으로 와야 돼요 이렇게. 이거부터 해볼게요. 이거부터 해볼게요. 아이고. 형 또. 형 뭐 골반 커팅해야 되겠다. 아니 골반이. 그리고 이 그대로 tailor 약하시는 것 같아요. 어휴. 이렇게 야무조였어. 저 표정이야. 아이 줄잓에 그렇게 거지. 무조건. 손이나 바르는 반대 손인고 반대 발 esch. попA 이만 Religionism이 그 좋아요 요즘 생각하면 안된다는 거에요. 똑같은 손같은 발 나오면 123. 이 choix. 아.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셋 넷 뚫어! 하나 둘 셋 넷 에이 간다 아 그래? 그럼요 아 느낌이 와? 자음차까지 해보죠? 아 해보자 아 그럼! 만지고 만지고 난 너의 든 사랑 뼈에서 펼쳐! 펼쳐! 허쩌리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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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펼쳐! 허쩌리거! 왜 가서 하면 돼요? 왜 가서 하면 돼요? 오빠 제발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허쩌리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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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뭐하냐? 응? 뭐해? 아빠 봐봐 나 이거 진짜 나 혼자 못하겠어 아 이번에 거기 가서는 춤추는 거야? 응 응? 나는 허쩌리거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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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ück 야 넣어 봐봐 나 못해 빨리 해봐 아니 돼 아니 내가 알려드릴게요 헉헉헉헉 כっ scared 허쩌리거짜리 지훈이 이렇게 하는 거고 딱 뒤로 돌아 지훈이 아버님의 충실력 뭐 일단 뭐였지? 딱 짚고 지훈이 아버님의 스타쇼 오 잘하네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호공가서 이런 거 하는 거야 아 옛날에는 춤 뭐 췄어? 아빠 조금만 보여줘 옛날에는 나는 이렇게 트위스트를 췄지 이렇게 트위스트를 췄고 트위스트를 췄고 잘한다 옛날에 막 이렇게 막 췄어 트위스트 아빠 괜찮은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트위스트를 이렇게 해서 하나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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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를 엄청 췄지 아빠 춤 잘 춘다 이제 다 잊어버렸어 하도 너무 오래돼서 트위스트 엄청 높다고 그리고 이런 거 맞췄어 열심히 준비해서 잘 되니까 홍콩 가서 공화하겠습니다 자 가요 콧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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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간다 멤버들이 이토록 댄스 산매경에 빠진 이유 대회 당일의 모습을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미리 한번 구경해 볼까요? 오 누리님들 춤 연습 많이 하셨네 오우 잘 하신다 오우 잘하신다 아잇 아잇 아니 변호사 분들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